고! 어우 뭐야? 너무 센데? 1, 2, 3 와... 와...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조기야 운동도 나중에 알려줄게 네 감사합니다 태훈? 네 어... 톤 이렇게 해놔요 톤 한 명? 한 명? 한 번도 진 적 없어요? 몽골 친구 한 명 있는데 치고 버티고 그래요 한 번도 안 잤다는 사람 난 무조건 걔네는 무조건 약해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생각이 바뀌었어 아 진짜 이렇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팔씨름을 이제 열심히 배워봤고 몽골에 마니가 가서 꿈이 되면 팔씨름 클럽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하고 싶어가지고 우와... 좀 팔짱 쳐야 될 것 같은데 팔... 팔짱 넘도 쳐요 안 돼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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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봐 바뀐다 아 난 왜 이렇게 재밌지? 완전히 저 풀 파워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와... 이건 버티네 오오 bound 호흡 보자 sure 자세히 보이십니까? 팔이 지금 걸려줬어 왼팔이 걸려줬어 몰라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눌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더 많이 안되네 그게 더 많이 안되네 영민아 어때요? 잡아보니까 빡세여 빡세여 나도 힘 빠져서 그렇지 모르겠어 모르겠어? 두껍네요 손 손이 엄청 세시네 손이 오우 뭐야 너무 센데? 상상 이상이다 너무 세시다 이거 아 진짜 세시다 제가 지금 이길 수가 없는 팔이에요 딱 봐도 어떤거 같아? 어 너무 세세요 손 자원도 엄청 좋으시고 안되네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? 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운전도 못하실 것 같다고? 아니 운전도 못하실 것 같다고 어떠세요? 조금 감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좋아졌다가? 한 달 지나면 많이 좋아질거에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어 아니야 아니야 차근한 채널 하는게 제일 좋아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난 계속 옆에 붙어있지 처음 해보니까 어때요? 내가 힘이 어떻게 되는지 좀 모르고 이제는 완전히 되는거에요 앞으로 많이 좋아질거구요 꾸준히 잘 되어보세요 네 손은 제가 해보세요 이미 밑으로 그렇지 둘 셋 팔짝 짚어내면서 밑으로 쑥 들어가요 그렇지 다시 올라왔다가 그렇지 둘 둘 그렇지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